자, 충청도군요. 네. 집이 너무 이쁘다. 어머, 여기 너무 좋다. 사실 이렇게 나무만 보면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파란 나무.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 언니네 집이에요, 저기. 얼굴 보고. 산자람 밑에. 네, 네. 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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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눈이나 떴나 몰라. 갑시다. 나무 뜯으러 갑시다. 아이고, 참. 어쩌? 배우는 것 같지 않아? 예뻐? 아이고, 예뻐요. 뭐래도 예뻐요. 칼만 조금 빼면 아주 날아갈 것 같아요. 예뻐요, 예뻐. 니가 따. 뭐여? 쑥갓, 쑥갓. 쑥갓. 키우는 채소가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 좋죠. 그러니까 언니가 저렇게 그냥 몸도 안 좋은데 저렇게 파고 뭐고 저기 저기. 무공에. 쑥갓이고 뭐고 상추고 뭐고 이렇게 그걸 보낸다니까요. 그럼 드셔야죠. 그럼. 호박잎 호박잎 대인장에서 착 싸가지고 먹어봐. 아이고 언니는 이렇게 몸도 안 좋으면서 이런 건 또 언제 다 이렇게 했대. 아이고. 땅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여.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상추도 심게 되고. 그렇지. 쑥갓도 심게 되고. 아홉도 심게 되고. 그래도 몇 가지가. 그렇지. 됐어. 농사 져서 나한테 보내주니까. 아이고. 열심히 내가 먹잖아. 그리고. 먹어야지. 얼마나 감사했냐. 그럼. 세상. 아휴. 허리 아프지? 아이고 허리 아파. 부추. 부추 너무 좋다. 이쪽 거 다 따. 이쪽 거. 아휴 쑥갓 잘 자랐다. 이쁘다 이쁘다. 호박잎 맛있게 생겼다. 어머니. 어. 옛날에. 우리 호박잎 엄청 먹었잖아. 많이 먹었지.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가실가실 해가지고. 당된장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었잖아. 그렇지. 그럼 그럼. 그리고 우리 장이 맛있었어. 그렇지. 엄무니가 담근 장이. 아이고 야.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곳이여. 그럼. 그만하자 이제. 네. 우와 많다. 부추로 또 전부치면 얼마나 마실게요. 네. 또 언니 덕이 이렇게 건강한 채소들을 또 문용규 선생님도 함께 드시니까. 아까 대장 건강검사 결과 면역력 이런 게 다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진짜. 네. 우리 둘 다 가족력 있는 그 대장암에서 이제 떨쳐버리고. 분식 먹중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저렇게 텃밭에서 나온 채소 많이 먹고 살자고. 건강하게. 분식 먹중을 만약에 dobry. doo. 여러분. stem 안되고 어느 정도essen으로 열기 magnet에 만들어서 확인하시면 이제 löaurus 천에 clarächen 두 분이 보이되어 탁.